네 안녕하세요 복부 강좌 샘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시험에 대한 정보와 강의 교재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부 시험은 알데메스에서도 조금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버윈 교재와 데이비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얘는 기초 이론을 정리하는 교재고 데이비스는 문제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보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버윈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분철을 했을 때 8권 정도가 나오게 돼요 일반적인 다른 과목은 4권에서 5권 미만인 반면에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 복부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대한 양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버윈 교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험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제 강의의 포인트는 흐름을 익히는 건데요 어쨌든 복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강의에 필요한 교재가 바로 이 교재가 되겠는데요 자 바탕화면에 코끼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코끼리 교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복부를 설명드리면 복부에 대한 이론 내용이 약 30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0페이지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만 모아놨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600문제 정도의 복부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투심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재가 이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복부 강의의 컨셉은 이 교재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한번 꺼내 봤어요 그래서 그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앞에 있는 복부 이론 30페이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600가지 문제 중에서도 정말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들 뽑고 뽑아서 한 100문제 정도 정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복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육 끝나고 나면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되시고요 이걸 통해서 버인 교재 내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전체 8권의 아주 광대한 분량 중에서도 한 40% 정도는 걸러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복부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이 공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재는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한글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원서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한글 내용들로 간단하게 그런 베이스를 쌓고요 자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원서 이런 단어들도 조금씩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코끼리 교재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글 교재의 전반적인 정리된 내용이고요 자 코끼리 교재의 본문 내용인데요 그냥 유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위주로 뭐 이런 단어라든지 전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자 간구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리가멘트나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걸러드리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버부터 시작해서 복부장기들을 한번 다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듣고 나시면 기초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나머지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샘플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